바로 지금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30대나 40대 심지어는 50대의 저축이나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어질 수 없기에 버는 돈보다 사용하는 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고퇴직해 호수가의 별장이라도 한 채 마련하거나 세계여행을 위해 여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투자를 계속 해왔어야 한다고 깨달을 때쯤이면 주식 동향이나 여러 상황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미 기중한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젊었을 때 마치 어떤 내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써버렸다. 사실 지출의 많은 부분은 불가피한 것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예컨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고 의료비, 사교육비, 보험료, 집수리비 등 지불해야 할 것이 많다. 만약 남겨진 것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주 흔한 경우는 무엇인가 남겨진 것이 있다 해도 여전히 그것을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혹은 전시 중인 가장 비싼 차들의 할부 인도금을 내기 위해 그들이 재산을 사용한다. 그들이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주머니 안에 단지 사회보장증만을 소지한 채 석양의 노년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있어야 할 나이에 빠듯한 예산으로 그들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서는 멋들어진 인생을 기대할 수가 없다. 사회보장제도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겨운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명을 피해나가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부모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젊은 시절에 가능한 한 빨리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시절 이외에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경비들이 낮아질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양육할 아이가 없고 전세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아주 적은 생활비가 드는 시절이 저축을 시작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가정을 부양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투자 대신 각종 비용들을 부담하느라 바쁠 것이다. 당신이 부모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많이 저축할수록 나이를 먹고 재방 경비들이 폭등할 때 매우 이롭다. 한 달에 10달러든 100달러든 아니면 500달러든 상관없이 정규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저축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린치가 지은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입니다. 이 책은 현재는 절판된 상태이고요. 다른 출판사에서 피터린치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재발간이 된 책이고요. 제가 피터린치의 전설력도라는 월가의 영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피터린치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미국 최대의 투자신탁회사인 피델리티사의 마젤란펀드를 관리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 주식투자의 황제라는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그는 이 회사를 1977년 2천만 달러에서 1990년 132억 달러로 10년 동안 무려 660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시킨 놀라운 투자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고의 정전기에서 월스트리트를 떠나고 은퇴를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그런 펀드 매니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만큼 피터린치가 그렇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간략히 자본주의 역사, 투자의 기초, 기업의 일생, 보이지 않는 손들 이렇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차 대접표를 보는 간단한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각 장들도 읽으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2편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12배의 이익을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솔직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매매로 손실을 얻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투자를 하면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투자의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투자의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읽어드렸던 게 바로 지금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아주 뜨끔했는데 일단은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복리의 효과를 얻어서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게 10년 이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500달러를 은행에 예치시키는 대신 매년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딘가로 떠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계속 주식 투자에 남겨둔다면 그 돈은 평균적으로 7년 혹은 8년마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본이 그들이 미래에 있어 직업만큼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워렌 버펫은 돈을 저축하고 나중에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되도록 많은 돈을 저축했고 어린 시절부터 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소비하는 대신 그거를 투자를 하면 20년 뒤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사고방식은 그로하여금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이른 나이에 저축하고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그 돈이 다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젊은 나이에 매달 일정량의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제대로 된 책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빨리 주식 투자를 하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좌는 만들어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한테도 이러한 복리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투자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돈을 예금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저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골동품이나 그림 등 수집품들을 구입하는 것이며 셋째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두는 것이며 넷째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저축예금, 재정증권, 양독성예금 같은 것들은 모두 단기 투자로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책이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당신이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축예금은 당신이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주차시키는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즉 저축예금은 당신이 그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충분히 큰 돈더미가 쌓을 때까지 현금을 저장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저축예금에 예치시킨다면 그것은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집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우표 수집 같은 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자동차나 우표, 그림 같은 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관의 문제점이 있고 이 수집품들이 가격이 오를지 내를지 모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주택과 아파트. 여기서는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태껏 해온 가장 수지 맞는 방법이다. 주택은 다른 형태의 투자에 비해 몇 가지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안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율로 그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 구매를 위한 지불은 일시불로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대출을 껴가지고 구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주택가격의 20%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80% 내는 은행이 주택융자금 형식으로 빌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갚는 거를 장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혹은 30년 동안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된다는 거죠. 집에서 쫓겨날 것을 겁내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한 그 집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지만 당신은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에 단 한 번 집을 팔 때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1가구 1주택이 주택을 팔 때는 9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9억 이상 되는 부분만 양도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도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나 주택 투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10만 달러 중에 오직 2만 달러만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반만 했다고 해도 2억 5천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2억 5천 대출을 받고 그런데 만약 그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되면 산술적으로는 2배가 된 거지만 2억 5천에 10억이 되면 4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지 않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저축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도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보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집부터 장만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존니 대표님이랑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존니 대표님은 집도 사지 말고 주식 투자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집은 한 채 갖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집을 갖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네 번째 채권은 저도 채권은 매입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날짜와 돈의 액스를 보여주며 차입자가 지불해야만 할 이자율을 또한 보여주는 그 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돈을 꿔주고 매달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채권의 투자 수익률보다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요. 주식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투자 중 최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자동차처럼 고장이 나거나 투색처럼 물이 새지도 않고 당신은 부동산을 관리할 때 잔디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기업이 번창한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배당금이 오른다면 투자익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수백 개의 성공적인 기업들은 해마다 그들이 배당금을 인상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값어치 있게 만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보너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채권이자율을 인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식이 다른 투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진책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나면 배당을 되게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주고 그 다음에 월바나 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은 오너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배당금을 안 주기 때문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당신에게 주식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주식시장은 카지노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이 못되므로 돈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했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사람들이 계속 주식해서 돈을 잃는다면 그것은 주식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한다. 주식 투자에서 만성적인 패배자들은 10중 8구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 사람이다. 그들은 고가의 주식을 매입하고서는 인내력을 잃어버리거나 당황하여 주가가 곤두박칠 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해버린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대신 당신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것으로는 조그만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장만 읽고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할 줄 알고 읽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다음의 것은 바로 계획이다. 주식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유리한 곳이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값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사실 일찌감치 투자한 돈의 소량은 결국에 가서는 뒤늦게 투자한 큰 액수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다. 당신은 시간은 돈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시간은 돈을 번다. 그것은 승리를 이끄는 조합이다. 당신이 뒤에 물러나 앉아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과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1년, 2년 혹은 5년 안에 그들이 모든 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삼가해야 한다. 올해의 주가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이 조정기를 거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자신들이 돈을 인출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쏟아부은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 20년 혹은 그 이상의 투자 기간이 올바른 시간의 이틀이다. 그 시간은 주식들이 기록상 최악의 조정을 거치고도 가격 상승을 맞을 수 있게 충분하다. 그 11%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호황이거나 불황이거나를 불문하고 당신의 주식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켜야만 한다. 그 주식을 보유할 용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평범한 투자가가 될 소지가 많다. 훌륭한 투자가와 그렇지 못한 투자가를 구분하는 것은 두뇌력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다. 어떤 주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식을 붙들고 있어라. 당신에게 다르게 말하는 현명하다는 모든 조언들을 무시해버리고 귀머거리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행동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어떤 비법을 항상 찾고 있다. 돈을 잘 버는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사라. 그리고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주식들을 수중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자신이 장기 투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주가가 하락할 때 주어진다. 비록 탁월한 예측가라고 주장하는 월스트리트 타입의 예언가가 지천이지만 누구도 주식시장이 언제 불황을 맞이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불황이 닥치고 거의 모든 주식들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많은 투자가들은 겁을 집어먹는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남아있는 투자액이라도 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라도 회수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순간 스스로가 장기 투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단기 투자가로 돌변한다. 그들은 감정에 이끌려서는 무엇보다도 왜 주식을 샀는가라는 이유를 망각해 버리고 만다. 그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낮은 가격에 처분해 버린다.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춘다는 함정에 빠져왔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은 마켓 타이머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부인할 거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은 분명 마켓 타이머이다. 마켓 타이머는 이익을 빨리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단기간 주가의 지그재그를 예측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주가가 바닥세일 때 주식을 처분했는데 그 주식이 다시 상승한다거나 주가가 상승할 때 매입했는데 곧 하락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그 누구라도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할 만큼 현명하지 않다. 또한 사람들은 장세가 깨지거나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위험하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위험을 망각한다. 며칠간의 결정적인 날들이 당신의 모든 투자계획을 만들게 하거나 산산조각 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기 전형적인 예가 있다. 1980년대 주식시장이 연이어 번창했던 5년 동안 주가는 연간 26.3% 증가했다. 자신의 계획에 충실했던 노련한 투자가들은 그들의 돈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수익 중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개장했던 1276일 가운데 단 40일 동안에서만 일어난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 다음 조정기를 피하려고 이러한 결정적인 40일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26%에 달하는 연간 이익은 4.3%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주식으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당신이 젊고 그래서 시간이 당신 편이라면 당신이 평생 건드리지 않아도 될 여유돈을 투자해서 그 돈이 불려지든 줄어들든 주식에 남겨두는 것이 최고의 베팅이다. 당신은 장세가 좋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주식도 처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 장기 투자를 정말 쭉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쭉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정도는 모자르고 20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식이 거의 50% 정도 폭락을 했잖아요. 지수 자체가 그런데 미국 주식이 거의 10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50% 폭락했다고 이 50% 폭락한 데서 팔았다면 자기 수익의 반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 팔지 않고 꼭 쥐고 있었으면 4, 5개월 동안에 폭락한 거를 넘어서 훨씬 더 증가를 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폭락한다고 빨리 팔고 오를 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폭락한 후에 오를 때 또 더 떨어질까 봐 사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은 팔지 않고 꼭 쥐고 있는 사람이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서 그거를 10년도 모자르고 한 20년 동안 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생각을 해보고 여러 책을 읽어도 결국에 이렇게 회귀하는 그 원칙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절대 망하지 않을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엔 정답인데 정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장기 투자 읽어드린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미국 주식을 요번 올 초부터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부터 조금씩 샀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20년 동안 쭉 그냥 들고 가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펀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약간 실정이 달라서 생략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식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 당신이 시간과 의욕이 있다면 자신의 주식을 선택하는 스릴 넘치는 인생 모험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주식을 선택함으로써 대단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렌 버핏도 많은 실수를 범했었고 피터 린치는 그의 실수담으로 여러 권의 노트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종목 안되더라도 10년 정도를 보유하면 크게 히트를 치는 주식이 나타나 큰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0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중 3개가 큰 히트를 쳤다면 그것들은 가격이 떨어진 한두 개의 주식들과 그저 그런 나머지 주식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만약 메이카에 비해 그 가치가 3배 이상 증가한 3폴드 주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타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쓸 돈이 항상 풍부해질 것이다. 돈을 3배로 불리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생에 걸쳐 몇 번의 3폴드만으로도 충분히 행운과 재산을 얻을 수 있다. 만약 1만 달러로 시작해서 5번 3폴드로 만들었다면 240만 달러를 얻게 되며 10번 3폴드를 잡았다면 5억 9천만 달러를 그리고 13번 잡았다면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일찍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충실하며 붕괴나 조정 과정에 대해 염려하지 말 것 등의 조언들은 스스로 선택한 주식들이 포트폴리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기간에 높은 실적을 거두는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식이다. 성공적 투자의 열쇠는 성공적인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찾아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다트 방법 주식명이 나열되어 있는 종이 위에 다트를 던져서 마침고지에 적힌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냥 농담삼아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 원숭이가 다트에 던져서 5종목을 고르고 사람이 5종목을 골라서 대결을 해봤는데 결국 원숭이가 이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의 좌우된다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뜨거운 조언 누군가 주식가가 상승할 종목이라고 추천하는 종목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한테 좋은 종목이라는 게 들어올 정도면 그 주식은 많이 오른 상태일 수도 있고 작전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교육적인 조언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전문가나 신문 또는 잡지로부터 투자 조언을 얻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조언이 갖는 문제점은 그가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이 그것을 알 길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전문가가 더 이상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단지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브로커들이 구매 목록 이거는 이게 좀 책이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브로커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브로커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네이버 증권에 가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 가보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추천은 해주는데 팔라고 하는 리포트는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부담이 아주 크죠. 그리고 많이 오는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는 한번 참고사항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당신 스스로 연구 가장 좋은 형태고 기업의 전망을 스스로 판단하고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기업의 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해 연구하였기에 그 기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몇몇 기업들로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업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첫째는 신중한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수치들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혹은 공식적으로 상거래하는 회사들에 의해 소유되어진 다른 상점들에 들어설 때마다 그 첫 번째 종류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다음에 엄청나게 지점을 늘려가면서 성공하고 있었잖아요. 스타벅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고요. 둘째 수치를 분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회사가 인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현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낭비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은행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은 얼마나 어떤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난 시절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 회사의 주식이 적정한 가격선에 있는지 아니면 세일가인지 너무 고가인지 또한 알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그렇다면 그 액수는 얼마이며 얼마나 자주 인상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수입, 판매량, 부채, 배당금, 주가와 같은 것들은 주식 선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수치이다. 이거는 사업보고서를 봐서 알 수도 있고 네이버 증권 가면 재무제표 항목들을 쭉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란 과학처럼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미래 실적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일 일어나는 일은 항상 추측에 근거할 따름이다. 투자가로서 해야 할 일은 운이 아닌 교육받은 대로의 추측을 하는 것이다. 주식을 선택하고 너무 비싼 값에 매입하지 않으며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 보유자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통해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식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기 보면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모든 주주는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매년 이익이 증가를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회사의 이익을 남기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영리한 투자가들도 종종 간과한다고 합니다. 이익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바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결국 상승하게 된다. 이익이 하락할 경우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측하면 매우 안전하다. 미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 그것이 주식 선택가에게 있어 성공의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평균적으로 주가가 8% 상승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배 이익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일반 투자가는 다른 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주가만 추적하여 주식을 구매한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투자기업이 우수하다고 여기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락하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그 소유 주식을 판매해 버린다. 일반적으로 주가에 대한 혼란은 투자가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다. 주가가 바닥을 기면 투자한 회사가 최악이라고 믿고 주식을 과감하게 팔아버린다. 따라서 기업이 어려울 때 낮은 가격으로 많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987년 나이키와 1994년 존슨앤존슨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운동화를 생산한 단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이키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는가 둘째 적당한 이익이 판매하였는가 셋째 내년에도 운동화 판매가 호조를 보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주주에게 전달되는 분기 및 연간 보고서에서 명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무제표만 봐도 매출액의 상승, 이익의 상승, 운동화 판매가 호조를 보일 수 있는가 이거는 기업들이 내년 전망을 사업보고서에 적거든요. 그런 거를 참조하고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이키를 많이 신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1987년도에 판매량 22%, 이익 38%, 미래의 주문 39% 하락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게 침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987년 4분기 보고서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판매는 여전히 떨어졌으나 단지 3% 정도였고 이익도 떨어졌으나 주문은 상승하였으며 전세계 영업망이 더 많은 나이키 제품을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대폭락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해요. 그런데 1988년 1분기 보고서를 받았을 때 판매량 10%, 수익 68%, 미래 주문 6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증거가 눈으로 딱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1987년 10월에 폭락해가지고 7달러가 됐었는데 이때 8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1992년 90달러로 나이키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 비해 12배나 올랐다고 하는 거죠. 대폭락 이후 7달러에 나이키 주식을 살 기회를 상실했어도 만약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등 분기보고서가 제시하는 숫자를 보고 주식을 샀다면 12배의 이익을 얻는 대신 10배나 8배, 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존에 훌륭한 실적을 얻고 있던 회사가 단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컨택트 주식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도 테마파크를 못 열어가지고 되게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들을 잘 보고 있다가 매출액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고 사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큰 기회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12배의 이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1993년 당시 이 회사의 연간 보고서를 읽었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합니다. 주가는 천천히 하락해서 1991년 말에 57달러였는데 1994년 3월 10일에는 39와 8분의 5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익은 10년 동안 계속 상승하여 4배가 증가했고 판매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배당을 올려주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언급은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감소에 숙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사고 있었다고 하고요. 재정 능력 또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1993년도 판매량의 34%가 최근 5년 안에 시장에 소개된 제품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의 퍼보다 현저하게 낮은 12와 12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믿기 어렵지만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는 내부적인 이유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존슨앤존슨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법 개혁 공포에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만약 그 개혁안이 법제화 된다면 의학 관련 회사가 타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을 포함하여 의학 관련 회사의 주식을 다툼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연간 보고서를 읽었다면 이러한 게 다 기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존슨앤존슨의 이익의 50%가 해외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었고 회사의 이익의 20%가 샴푸, 반찬고 등 소비재에서 산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1994년 봄에 매수 추천을 했고 37달러에 매수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은 반등해서 44달러가 되었고 1995년 10월에 존슨앤존슨의 주식은 18개월 만에 2배인 8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이 전혀 변동이 없고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대외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샀을 때 단기간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핵의 문제 때문에 가끔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게 항상 매수하기 좋은 기회였고 미국의 시장이 폭락할 때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도 항상 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2배의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읽기 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각각 유명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절팔됐지만 피틀린치의 투자이야기라는 책으로 재발간됐기 때문에 그 책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좀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책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거 두고두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아주 이번에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길게 그냥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꾸준히 실천해서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투자 성과도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는 시간이 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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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